기상캐스터 배혜지 불볕더위는 모레에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소될 전망이고요. 이번 주는 소나기와 비 소식도 작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매우 무덥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와 성주의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4도, 성주는 33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도 뜨겁습니다. 월요일 안동과 의성의 기온 24도로 출발해 낮에는 34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가마솥도이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빛 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